새해를 앞두고 또 주일날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도록 하락하여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말씀 배우기에 앞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맞다한 저희들 불쌍하게 해 주시고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계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죄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루어져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함을 증가하여 함께 천국 백성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죄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을 함께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절 23절 24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넘어가서 2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capítulo 21, versículo 13 21장 13절 capítulo 21, versículo 13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오늘 저희들 통계의 소련의 2018년 마지막 보내는 날 또 2019년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회복되는 결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 받게 하는 일이 신앙의 어떤 결국 이루어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론 유다처럼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교회를 심히 멸하고자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삶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 중에 사도 바울처럼 죄가 많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티모드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편지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많이 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기로 아주 작정하고 각오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믿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쓴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붙여 있지요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착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넘어가서 아시아, 유럽, 로마, 세계 모든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2019년을 앞에 두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함께 본받고자 하는 것에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는 이를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마음이 있습니다 유단은 돈을 사랑해서 주님을 팔아버리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받은 즉시 주를 위해 아주 살기로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나올 것 같은데 거꾸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uno piensa que quizás por medio de Pedro Dios tenía que haber trabajado más hacer en su obra pero sin embargo fue con Pablo 에베소 성도들과 헤어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잡혀가서 나중에 순교하게 되죠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그들에게 일깨워주었습니다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했다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비록 그럴지라도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했다 나의 달려갈 길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않는다고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사우도바를 통해 주님이 다시 재현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 마음이 아주 기둥처럼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사람은 생명을 죽음을 초월한 사람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초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속에서 가정의 어려움을 초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바를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잠깐 잡으시고요 빌리포서 1장을 찾겠습니다 빌리포서 1장 20절 1, 20 빌리포서 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사는 것도 어렵고 죽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oppאני 아닙니다 이것은 찰카침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그 나서를 살려주려고 그 말씀하시고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방금 죽어도 산다고 말씀을 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더니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방금 들어도 잊어버려요. 사도부하는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봤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을 직접 봤다고 말합니다. 고림도 전서 15장 1. 고림도 전서 15장 15장 7절입니다. 15.7 그 후에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므로 사도와 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합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된 그것을 보여준 것이 너무나 너무나 큰 은혜로 기뻐했습니다. 만색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라 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왜 그럴까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아주 확실히 믿은 사람입니다. 사는데 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제일 재미있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 전쟁 영화예요. 안 죽는 보장만 있으면 제일 재미있는 게 전쟁 영화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죽음의 두려움과 삶의 모든 문제는 그냥 저절로 풀려나가지 않겠어요? estando entre la vida y la muerte si uno está seguro de que hay una resurrección después la muerte el tener problemas en la vida viviendo o el temor a la muerte uno ya no tiene que tener todos esos problemas ni tener ese temor.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2 Corintios 2 Corintios 2 Corintios 5 9 5 9 5 9 5 9 6 9 7 9 10 10 10 10 11 11 11 12 12 13 14 14 14 15 16 16 17 17 18 20 21 22 22 23 22 22 19 22 23 24 26 26 27 27 27 28 29 29 30 30 22 27 31 32 31 32 32 33 32 33 33 33 33 33 34 34 35 35 36 35 35 37 35 36 36 37 36 창국 가는 시간이 더 빨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매달린 강도에게 오늘 나와 나와 함께 나고라 있을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날 오후 3시에서 6시까지가 그날입니다 천국은 몇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나라죠 워싱턴 DC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3시간이면 가요 떠날 때는 아주 가볍게 그냥 그냥 캐리어 없이 그냥 가면 돼요 얼마나 좋아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애를 쓰고 그 죄를 범하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보다 주님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주님 남은 기쁘게 하다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 마음이 꽉 차있어요 그러니까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식을 낳든지 안 낳든지 집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백세, 죄송합니다 백세 넘어가면 집에 누워계신 분이나 공동묘진 분이나 비슷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00년이 10년이 오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에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세요? 모르세요? 사는가 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장막집에 무너지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에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에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에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에 무너지면 사람이 안 오네 헬프미 헬프미 소리쳤답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보고 여보세요 그 손 놔요 그래요 그래서 열 받아서 가시오 그랬답니다 다음 해가 동에서 떠오릅니다 및 바닥을 봤더니요 바닥하고 발바닥이 30cm밖에 없어요 30cm 바닥 밑이 땅이었어요 그 사람이 밤에 놔라고 해도 이 사람이 못 놔 왜 못 놔요 그런데 continuamente 낮에 그 장막집에 그 장막집에 그 장막집에 그 장막집에 그런데 왜 그 장막집에 왜 못 놔요 몰라서 못 깨달아서 못 깨달아서 안 믿어서 살면 좀 해주지 그러면 믿음으로 못 놓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집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내 생에 별로 큰 문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힘썼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종귀되길 원했고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뭐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건가요 우리에게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걸 찾고 계세요 그래서 결박과 혼란을 통과하기로 아주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죽을 것도 과거하고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의 어떤 생명을 걸만한 것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한 50대쯤 되면 내 인생을 여기에 걸고 남은 생에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인생에 어떤 굴곡이 있을 때 재결할 수 있는 나이가 한 50대 전후 정도는 가능한데 그 넘어가면 참 어려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남은 생에 뭘 위해 살 것인가를 하나 정하고 거기에다가 남은 생에 한 번쯤은 걸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4장 11절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미니라 그런적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에 넘겨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난답니다 구원받은 그리젠들은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인 것 같지만 그리젠들은 죽어야 살아요 parece una maldición algo irónico pero el cristiano salvo para vivir tiene que morir 내 육체가 죽음에 넘겨올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납니다 porque cuando uno hace morir la carne de uno entonces el Señor se puede manifestar en uno en vida 파울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성경 사도행전 15장 15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 15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 26 사도행전 15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파울 바나바와 파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사도행전 15장 26절 nuestros amados Bernabé y Pablo hombres que han expuesto su vida por el nombre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베드로 사도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도록 세운 사람이 바나바와 파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와 파울에 대한 앞에 설명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된장한 사람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받으신 분이 맞지요 맞아요 그럼 아끼지 말아야 될 que 전해시요 entonces hay uno que uno no tiene que sujetarse 복음을 아끼고 자기를 아끼지 말고 uno tiene que sujetarse el Evangelio pero dejar la vida de uno para que el Señor trabaje en uno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를 아끼잖아요 pero si una persona recibe esa misión pero no expone su vida por ese Evangelio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uno entonces no puede llevar a cabo esa misión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명한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요 tie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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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tivo fijo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푸단히 노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어려움을 통과하고 끝까지 있냐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담대함 자신을 희생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바울 속에 나타나요 전임은 우리에게 그걸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사명감 에 불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중에 군인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승리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합니다 전투하기 위해서 훈련하고요 그 전쟁의 상황을 그대로 연습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 훈련을 통과한 뒤에 실전 배치를 받고 싸우다가 죽어요 우리는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배웁니다 멀리서 배우고 멀리서 교제하죠 왜 그런 봉사와 교제와 말씀을 배울까요 뭐 때문에 왜 군인이 훈련하고 그리고 그 양래 생활하면서 무게를 연습하고 그리고 그 지식을 써요 왜 soldado está entrenándose adiestrado en las armas 뭐 하라고요 전쟁 때 쓸라고 안그라요 전 미국에 왔을 때요 비행기를 어떤 군인이 같이 타셨어요 그 분을 제일 먼저 내리시더라고 군인을 제일 먼저 태우드리더라고 그 분이 나올 때요 안내방송 옆에 있는 그 직원이 안내방송으로 스피커로 말을 해줘요 지금 이 비행기는 나라를 위해 수관한 군인이 타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지 앉아있던 승객이 일어나더라고 박수해줘요 왜 쳐주죠 이렇게 말합니다 le dicen thank you for your service le dijeron gracias por tu servicio 무슨 서비스요 el servicio que es 서비스가 뭐요 que es servicio que 봉사에요 eso es trabajar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박수로 위로해줍니다 el exponer la vida de uno por todos eso es por eso el aplauso que le acaban de dar al soldado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수구하는 것을 주님은요 기뻐하세요 어떤 등산가가 있습니다 한국에 얼마 전 몇 달 전에 6명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 을 향해 올라가다가 실종을 당했어요 hace un tiempo una persona coreana un alpinista fue al 에베레스트 y estuvo subiendo sobre esa montaña y se perdió en la montaña 그 정상을 올라가는 세계를 개척하다가 그만 돌풍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실종을 당해 결국 죽었습니다 참 미친 사람들 산 올라가다가 폭풍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보면 참 어리석다 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건데 뭘 올라가 죽냐 그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지자요 그 사람을 찾으러 참 어린 척 모든 분들 다 빙lait하고 하더라고요 그가 온 여잌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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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에 하신 그가 그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그가 그는 그가 그가 그 다음 미친 사람이 또 나오더라니까요. 다 미쳤어요 다. 성경은 나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미쳤어요. 세상 사람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 등산을 올라가면서요 심폐 기능을 단련하고 훈련하면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pulmones para uno poder llegar y paso a paso suben ahí.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의사들입니다. 의사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중대한 사명감으로 의술을 밤낮 가리지 않고 배웁니다. salvar una vida y por eso día y noche están ellos madrugando para estudiar más de la medicina. 혹시 의사본적인 그렇습니까? no sé si aquí hay algunos doctores que son así también.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밤낮 그 수고함으로 의술을 익혀서 부단한 노력을 하잖아요. que uno para salvar una vida se fuerza tanto día y noche y estudia acerca la medicina. 물론 돈을 벌기 하는 의사도 있더라고요. sé que hay otros doctores que lo hacen para el dinero. 사람을 죽이는 걸 살려가지고 돈 벌려고. que alguien que se está muriendo lo revive pero para ganar dinero eso.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pero eso ya es otra cuestión. 의사에 보낸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데 사명감이 가장 귀한 겁니다. pero lo valioso de un doctor es que tenga la misión de salvar una vida. 그 수술을 위해서요 술도 끊고 담배도 절제하고 몇 시간씩 죽어가는 그 사람 곁에서 제 가지고 있는 의술을 총동원해서 병을 제거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씨름하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어떤 병원에서 아프다면 무조건 배찌자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그 병원에서 아프다면 무조건 배찌자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유지되니까. 그런 의사 만나면 죽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명감은 뭐지요? 불속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산소통을 메고 그 불속에 뛰어들어가요. ellos exponen su vida hasta la muerte 무너져가는 건물 속에서 그 불타는 그 뜨거움 속에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생사를 넘나들면서 움직입니다.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쓰러지잖아요. 뒤엔 소방돈이 다 뛰어들어서 살려내요. 소방대원이 완전 군장하고 불속에 들어갈 때 그 무게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88 파운드입니다. 그 완전 군장을 하고 들어가는 그 88 파운드 무게를 가지고 호수 11 파운드 호수 무게 쇠를 가지고 물을 뿌려요. 48 libras lleva todo equip y la manguera pesa 11 libras y con eso anda apagando el fuego. 43 sa다리를 타고 끝에 올라가서 연기 속에 사람을 구조합니다. luego con una escalera bien alta va y se mete ahí al humo donde está para rescatar la gente 죽지만 않으면 재미있는 일인데 혹시 발을 헛디드면 함께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의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게 멸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한단이 불틴 재앙이에요.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자신에게도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도 재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하라는 그 말씀의 사명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난한 땅을 전복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받고 들어가 전쟁하고 결국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그 사명감으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내려와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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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을 그 일을 사도 바르기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부탁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다가 죽잖아요? 그 일을 누구한테 부탁하고 죽는지 아는 거 같아요 영어보면 다 그러더라구 아는 거 같아요 아는 거 같아요 아는 거 같아요 참 멋있잖아요 넌 틀릴드다 가자 죽어요 주님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면서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면서요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라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사여주십시오. 저들의 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1장에서 2.1 1장으로 보면 8장입니다. 1장으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날을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들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혼한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물 입었노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과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우스는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우스에게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아라. 하나님을 구원하신 것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의대로 부르신 것이다.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면 주님의 구원하심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dice, guard하여 이 좋은 depósito por el Espíritu Santo que mora en nosotros. 틔모데우스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부탁하세요, 안하세요? 부탁하세요. 이걸 잊어버렸다고 해보세요. 그게 재앙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물으실 거예요. 소방소가 불 끄지 않고 거실에 앉아서 그림을 관상하고 앉았네. supongamos que hay un incendio y el bombero, en vez de ir ahí apagar el fuego, está ahí mirando la tele. 저 그림 불타면 안 되는데, 그림 띄어가야지. dice, no, no, este cuadro se está quemando también, mejor me voy a llevar el cuadro. 그 벽 뒤에 사람이 불타고 있는데. pero había una persona detrás de ese cuadro quemándose. 그게 죄앙 아니겠어요? eso no es maldición para el bombero. 한국에 어떤 신문을 봤습니다. había un periódico en Corea. 일면 기사가 나왔는데요. y salió en el primer plano. 환자 수술, 수술 때 위에 환자를 올려놓고, 수술한 의사와 간호사가 케이크를 놓고 생일 축하를 하고 있었네. que había en una sala de operación. tenían ahí a la persona que lo iban a operar y estaba el doctor con las enfermeras con un pastel de cumpleaños, festejando un cumpleaños en la sala de operación. porque parece que en la medianoche era el cumpleaños de ese doctor en medio de la operación. 그걸 기념ando 셀카로 찍었어요 또. y hasta con el celular hicieron fotos, sacaron fotos para recordar eso. imaginen que la mamá de la persona que estaba ahí en esa cama, mira eso. seguramente va a quemar ese hospital. llorando seguramente va a maldecir a ese doctor. 그게 죄악입니다. ¿saben cuál es el pecado más grande que puede cometer el cristiano salvo? el dejar esa misión de dar testimonio acerca del Señor Jesucristo, dejar esa misión. por la debilidad que tenemos en nosotros podemos, tendemos a pecar. a veces por la necesidad de uno, a veces uno pasa por problemas. a veces uno siguiendo el camino del Señor, desobedeciendo, recibe disciplina. pero eso es todo ocurre dentro del gobierno de Dios, porque uno vive para el Señor. pero si uno pierde la misión por la cual ya está viviendo. que más que la gracia de que el Señor lo proteja a uno, ya sea en las aflicciones y en los problemas, va a venir un mayor castigo luego. Paolo dice. el apóstol Pablo dice.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porque hay de mí, si no predicar el Evangelio. 그게 맞아요. y es correcto eso. 그게 분명해요. y eso es seguro. 여러분, 9.11 테러 사건 아시죠? se acuerdan del 11 de septiembre. 그때, 많은 수천 명이,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miles de personas fueron sacrificadas.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y después de la gente común y corriente, ¿quiénes son los que después más murieron ahí? 거기에 들어간 사람. gente que se metieron ahí adentro. 사람은 다 나오는데, 누가 들어갔을까요? mucha gente salía del fuego, del edificio, pero ¿quiénes son los que se metieron adentro? 누가 들어갔을까요? ¿quiénes se metieron adentro? 소방관들이 들어갔습니다. los bomberos. 가장 많은 소방관이 죽은 날이 큰 날이었어요. fue el día que más bomberos murió en la historia de aquí Estados Unidos. 보지니아에서, 저 메릴랜드에서, 저 많은 지역에서 소방관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en Virginia, Nueva York, en diferentes partes donde ocurrió el atentado, muchos bomberos murieron. 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y la gente recuerda a esas personas.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별이 다 붙어 있어, 별이. uno va a ese lugar donde estaban las torres, ahora hay estrellas. 이름이 Nanna Chipek에 기록이 있더라고요. y en cada una de esas estrellas tiene el nombre de esas personas que fueron sacrificadas. 그게 마땅한 겁니다. eso es digno.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봐야 될까요? un cristiano salvo haciendo, qué cosa debe encontrarse con el Señor. 그 부탁받은 일을 이루다가 만나야 됩니다. acabando la obra que el Señor nos ha encargado.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한 일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el apóstol Pablo tomó de esta manera la misión que el Señor le encargó. que los que creen en Cristo deben ser así. 어떻게 성전을 허물고 자기를 성전 짓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la gente hay gente que dice la gente no creía como el Señor dijo que iba a derrumbar el edificio del templo y lo iba a volver a reconstruir.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이 율법을 피하고 율법을 지키지 마라고 할 수 있느냐. como la gente hay gente que decía como la gente puede ir en contra la ley contra la ley 어떻게 하나님을 삼김의 행위로 참 못 간다고 말하느냐. como uno puede decir que por obras no va a ir al cielo. 분이 올라왔습니다. la gente dice eso y a Pablo le enojó de escuchar eso. el apóstol Pablo sabemos que en un principio él perseguía a la iglesia. 그렇게 soga 살았어요. porque fue engañado.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así le han instruido. 사도행전 21장 en Hechos capítulo 11 사도행전 21장 Hechos 11 39절입니다. versículo 39 capítulo 1, perdón. 22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22장 3절 capítulo 22, perdón. capítulo 22 227페이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 3절 Hechos 22, versículo 3 Yo de cierto soy judío nacido de Tarso de Cilicia pero criado en esta ciudad instruido a los pies de Gamaliel estrictamente conforme a la ley de nuestros padres celoso de Dios como hoy lo sois todos vosotros.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perseguía yo este camino hasta la muerte prendiendo y entregando en cárceles a hombres y mujeres 사도바울은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Así fue instruido el apóstol Pablo 유대인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성에서 자랐고 Gamaliel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nacido como judío siendo judío nacido en Tarso de Cilicia e instruido los pies de Gamaliel estrictamente conforme a la ley 하나님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lguien que era celoso de Dios 문제는 속았다는 게 문제예요. el problema que era que fue engañado fue engañado 진리를 감춰버리고 porque le ocultaron la verdad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y sin conocer de la verdad de la palabra tuvo celo de Dios 결국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했습니다. y terminó persiguiendo a 그리스도 y prendió y entregó a mucha gente 그 돌을 믿는 남녀를 결롭게 해서 옥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prendió y entregó en cárceles a gente que seguía ese camino 26장 5절 capítulo 26 versículo 5 5절 26장 5절 capítulo 26 versículo 5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yo ciertamente había creído mi deber hacer muchas cosas contra el nombre 예수 de Nazaret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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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 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보를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제 힘이 객분하여 외국의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죽여버려야 돼요 이 정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둘을 믿는다고 죽여버렸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 되는 줄 생각했고 대제사장들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성농을 오게 가두기도 하고 이 사람 죽일까 말까 할 때 죽이라고 가편 투표하고 모든 회당에 그리전을 끌고 와가지고 강제로 형벌을 내려주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것도 모자라 외국에 까지 격분해 가서 잡아서 끌고 오려고 아주 열심히 한 사람 이였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일 해야 돼요 하나님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고 있구나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믿음 하나님 믿음 하나님 티모드의 전서 1 1 1 1. 티모데오 1. 13. 1.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여서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 내가 전에 회방자로, 핍박자로, 포행자로 있었던 이유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2.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 배웠습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3.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4. 15절입니다. 5. 믿고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크리스토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5. 주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5. 주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6. 주인 중에 괴순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6. 주인 중에 내가 괴순을 받았다고 말해요. 6.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6.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7.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8. 우리가 볼 때 이럴 사람도 살려줬어요. 9. 여러분 곁에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도 하나님은? 9. 아니에요. 10.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11.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한 죄를 벗먹고 있는 겁니다. 11.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구원 받아요. 11. 주님을 알고 나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명이 Hearing 1. 11. 주님을 고원을 받을 사람을 깨끗이는he을 때문에 그 사람은 hurting. 12. 주님을 고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내가 포기해서 그래요. 12. 주님을 고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12. 주님을 고원을 받을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13. 주님을 고원을 받으세요. 14. 주님을 고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14. 주님을 고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15. 주님을 고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 불 속에 조금만 들어가면 사람 건일할 수 있는데 뜨겁다고 안 들어가요 그 아이를 본 부모님은 눈이 뒤집히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봤다고 합시다 망설일까요? 들어갈까요? 제가 타도 품고 함께 타죽을 지연장 끌고 나올 겁니다 제가 살았던 한국의 어떤 작은 아파트예요? 불이 났습니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10층이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방탄이 올라갑니다 3 남매를 데려 나오는데 막내가 안 나왔어요 소방관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장비를 갖췄습니다 못 들어가요 한 사람 들어가더라고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장비도 없어요 수건을 물적시고 그냥 코를 막고 뛰어들어가시더라고요 막내를 데리고 나왔게요 못 나왔게요 나와야 말이 돼요 tienes que haber salido con su hijo para que tenga buen final final feliz 애를 품고 나왔어요 y salió con el hijo shhh 큰 몸을 끓인 채 나왔어요 그 많은 소방관들은 부끄러하더라고요 전도는 장비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문제도 아니에요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또 한 번 뉴스가 나왔습니다 4층에 불이 났습니다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구출 가능성이 없어요 ya no había posibilidad de que nadie salga 막내 딸이 있어요 había una hija menor 아버지가 가기를 품고 있습니다 el papá estaba ahí abrazando a esa hija 4층에서 어떻게 앉으세요 saben que hizo el papá que estaba ahí adentro del edificio con esa hija 아이를 품고 떨어졌어요 que hizo se saltó del edificio de la ventana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y se cayó para atrás para sostener a su hija arriba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como habrá caído el señor 아이를 품고 안고 등을 땅바닥으로 자기를 던졌어요 떨어지면서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y cayendo obviamente se rompió todas las costillas todos los huesos pero la niña porque el papá recibió el choque la niña fue salva el papá muriendo salvó a la hija como vivirá esa hija como vivirá esa hija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y como uno tiene que vivir 하나님이 십자가 derramando toda la sangre en la cruz él clamó y murió y nos pidió que prediquemos a los que están al lado él no nos dijo ustedes también crucificense en la madera sino lo único que dijo prediquen nosotros sigamos al mundo hay alguien que nos crucifica en la cruz 누가 나를 밖에 끌고 와서 못을 박던가요 hay alguien que nos lleva nosotros y nos clava ahí 그런 일은 없어요 eso no va ocurrir en el mundo 그런데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pero uno tiene temor 자기를 사랑합니다 y ama uno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y vive para uno 그게 죄 eso es pecado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죄보다 우리는 다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nosotros quizás no somos gente que peca sin conocer pero somos salvos y estamos pecando sino predicamos 바울은 바뀌었어요 el apóstol Pablo luego cambió 그 주임을 만나보는 순간 모든 게 다 이해가 됐습니다 cuando se encontró con el señor entendió todo 세대반 을 쳐 죽일 때 거기서 세대반 의 돌을 맞아 죽을 때 그 자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 있을 todos estaban ahí como testigos él también vio el rostro de esteban y dice que el rostro de esteban brillaba como un ángel después que él recibió salvación entendió todo eso 죽음 앞에 천사 처럼 얼굴이 바뀌면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래서 기도 했구나 que este esteban antes de morir tenía ese rostro de ángel y él oró por esa gente también decir para que el pecado de ellos no caigan ellos que de den der chile de que de de jesu chancel que de jesu me de jesu me jesu de jesu me pablo pudo entender como estos cristianos que ellos aún la gente que lo encarcelaba y los mataba como ellos morían alabando al señor pablo después entender la verdad la palabra entendió todo 고난 과 p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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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blo entendió como él tenía que vivir quizás uno cuando alguien le ha predicado a uno la palabra de como esa persona llegó a uno predicarle y cuál fue el proceso quizás uno no lo sepa todo pero cuando uno recibe salvación entiende como esa persona que me predicó se ha forzado para predicarme por eso esa persona me predicó por eso vivió como siervo para mí por eso sacrificó por mí aunque yo lo señalaba y lo perseguía y por eso lo soportó 내가 크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셨어요 내 남은 생에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아주 확실히 마음에 박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거든지 떠나든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내기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주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같이 극료로 계심으로 용납해준기 때문이에요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극료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께 극료를 입은 거다 내가 오래 참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구나 dice para que jesucristo mostrase en mí el primero toda su clemencia 즉,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극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확실히 마음에 정하고 살아갔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주의를 위해서 확실히 살아가잖아요 그 곁인 사람은 그대로 배워서 따라갑니다 그 바울을 통해 구원 받은 사람들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많은 귀해들 그 바울의 삶과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배우고 매주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갔어요 ellos viendo, aprendiendo de Pablo como él vivió de esa manera cada domingo, cada vez que se reunían así aprendían y así vivieron 구원 받을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하는게 파치기를 착장한 사람이었습니다 él entregó su propia vida para dar ejemplo a la gente que luego iba a ser salvo para que ellos sigan esas pisadas Corinto 성대기 편지합니다 y luego manda una carta la iglesia de Corinto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que como yo soy imitador de Cristo sed imitadores de mí 파울은 모든 상도와 하나님께 비친 사람처럼 살아갔어요 el apóstol Pablo siempre vivió como un deudor para Cristo pero para también los santos 로마서 1장입니다 vamos a ver en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 14절 15 14절 15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a griegos y a no griegos a sabios y a no sabios soy deudor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así que en cuanto a mí pronto estoy anunciaros el evangelio también a vosotros que estáis en Roma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porque no me avergüenzo el evangelio porque es poder de Dios para salvación a todo aquel que cree al judío primeramente y también al griego 이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비친 자라고 항상 그 빚을 갚고자 했습니다 el apóstol Pablo siempre se consideró deudor y siempre vivió pagando esa deuda 바울이 무슨 빚을 졌을까요 cuál fue la deuda que tenía Pablo 무슨 빚을 졌을까요 qué deuda tenía él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인인자나 어리석은자에게 다 내가 비친 사람이다 무슨 빚 졌지요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 고통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눈물과 슬픔을 안겨준 사람이었어요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준 이 사실 앞에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갚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었어요 sabiendo que él había cometido muchos pecados y lastimado a tanta gente después de recibir la salvación él determinó en su corazón de vivir ahora pagando todo lo que él ha hecho 여러분 빚을 졌는데 빚 갚는 걸 잊어버린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만불을 빚졌는데 잊어버렸네 나쁜 사람이지 내가 구원 받기 전에 많은 영혼들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줬다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갚는 길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por qué? para esas personas aquí dice porque es poder de Dios para salvación a todo aquel que cree 제가 어떤 성도 분의 남편이 그렇게 빚박을 했어요 하나님의 hermana tenía su marido que de verdad la molestaba muchísimo por creer en Jesús 그 두려움에 붙잡해서 아이들도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y le hacía la vida imposible y ella por el temor a eso tampoco sus hijos podían venir a la iglesia 밤마다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toda la noche lloró por el esposo 구원 밖 해달라고 para que el Señor lo salve 밤마다 건너방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 깊은 밤중에 남편이 눈을 떴는데 아내가 없어요 저 봤더니 건너방에 누가 있는 걸 봤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았네 뛰어들어서 어플려고 하다가 생각했대요 내가 왜 이럴까 생각이 들더래요 dice que de repente pensó 아내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수고 아내 왜 내가 아내를 괴롭힐까 그 마음이 떠오드랍니다 자기 악함을 쫙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 뒤에 아내는 이제 밤에 일어나서 남편 자는 손을 잡고 기도했대요 남편이 매일 매일 아내가 자기 기도하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눈을 탁 떴어요 한국에 어떤 자매님이요? 시아버님을 모셨어요 중풍을 맞아서 불구자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자매님이니깐 아버님을 구원받게 되려고 집으로 모셨어요 빕박을 하고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매일 저녁 아버님 옷을 벗겨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렸대요 목욕을 시켜드리려고 옷을 벗기려고 그러면 발로 막 쳐버리더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그 모습을 며느리에게 보여야 되니까 며느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매일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이 이제 녹아내립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어느 날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아가야 hija 왜 그러냐 그랬대요 아버님 말씀을 꼭 두고 창고 가셔야 됩니다 예 제가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 내가 들어주마 말씀 틀어라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아야 얘기가 돼요 구원 받으셨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자식을 다 불렀습니다 말씀도 다 구원 받으라고 자기를 구원해준 며느리 보고 말합니다 아가야 고맙다 나 이제 천국 갈 거다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께 내가 다 얘기해줄게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겼는지 나를 구원 받게 어떤 권한을 받았는지 내가 다 한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 가서 설명을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따가 만나자고 가셨어요 그 말 한마디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권한 받고 희생을 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딱 서 보세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녹아내려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나요 우리 십자가 죽을 일 없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나를 누가 못 박지 않더라고 조금 잠 못 자는 것 조금 불편한 생활을 좀 하는 것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조금 멀리 여행을 가는 것 조금 누가 욕 좀 하는 것 그 정도죠 아직 저는 돌은 맞아보지 않았어요 돌은 안 맞아보세요 왜 피했거든 돌을 피해서 안 맞았지 미국은 돌 안 던지더라고요 돌 다 좀 쐬어버리는데 우리에게 보금자는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성경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2015년 올 한 해의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내가 기도할 것인가 그렇게 위해 내가 어떤 권한을 감수할 것인가 무엇을 감수할 수 있을까 한 번 적어 보세요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너무 너무 작아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너무 작은 것들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비빕박을 내요 집에 가둬버립니다 그래도 나가요 나갔다가 문을 잠가버리니까 담 넘어 오다가 그만 담에 떨어져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의 남편이 그의 남편을 열어버렸어요 그의 남편을 열어버렸어요 그의 남편을 열어버렸어요 다리를 기부수하고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뼈가 붙고 또 나가네 그의 남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그랬대요 당신 귀에다 가면 나 당신 죽일 거라고 다 왔을까 안 왔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대요 그렇다고 남편을 소홀히 댄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살아버렸어요 그걸 알아요 수요일에 교회를 갔네요 교회 돌아오자마자 내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워버들이 Karrel verb ninetyDFE 그럼 나 죽으세요 지금 자신의 남편을 뺏 dollar 그녀와. 눈을 spins자고 그의 남편을 덮고 그는 치즈죠 까지는landkggpb 그리고 남편에게 그의 남편이 다른 누구도 제okía 그리고 내 남편에게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ая 예수 남편 내가 여기를 지나면 바로 한 번이 내가 가니까 여기다 찌르세요 아주 편안하게 그랬대요 남편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세요 데려갈대요 내 귀에 가시라고 남편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건 제가 몰라요 한 분은 자매님이 귀에 나오니까 그렇게 비뻐가 했습니다 아내를 태웠어요 가죽자고 고속도로 120마일을 달려갑니다 역주행을 가네 역주행을 했어요 고속도로 아무도 차가 안 왔다는 거예요 고원 받은 남편에게입니다 자기는 솔직히 두려웠대요 그 진짜 두려웠대요 그 진짜 죽을까봐 그 아내 얼굴을 잠깐 봤대요 찬사 얼굴이 없더라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요 편안하고 그 때 알았대요 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 남편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남편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아요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자 같으나 살아요 그 나에게 생긴 해요 그 남편 하나는 심잖아요 그 남편 하나는 심잖아요 8 조각이 나와요 그 남편 하나는 내 땅에 따라 죽으면 그 남편 하나는 심지어 그 남편 하나는 심지어 그 남편 하나는 심지어 그 남편 주면 왜 곁에 있는 영혼이 구원 받지 못하느냐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한 해 어떻게 주님께 내가 이걸 이루어갈 것인가 말씀이 붙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말씀을 가까워야 됩니다 2019년에 성경을 내가 매일 읽고 성경을 내가 최소한 몇 번 읽겠다고 딱 마음을 작정하세요 말씀이 밝혀줄 겁니다 빌리포스 2장 빌리포스 2장 16절입니다 빌리포스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 있게 하려 합니다 하시오, 나의 삶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절해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와 함께 기뻐하리라 y aunque sea derramado en libación sobre sacrificio y servicio de vuestra fe me gozo y regocijo con todos vosotros y así mismo gozaos y regocijaos también vosotros conmigo el apóstol Pablo estaba asido de la palabra de vida estaba aferrado por eso ustedes en este nuevo año sosténganse aunque sea de una palabra y si con esta palabra voy a vivir el año sosténgan cualquier palabra que realmente lo sostenga uno para correr esta carrera que el Señor le ha encargado sin estimar la vida de uno mismo y realmente con esa palabra corra en este camino y esa vida que corre para el camino del Señor no va a ser en vano en el Cristo hay algo que uno puede gloriarse que uno realmente puede entregar todo lo que tiene y gozarse de eso ¿por qué? porque todo lo que uno entrega del Señor nada va a ser en vano Señor dame la palabra que voy a necesitar para este año y uno debe encontrar esa palabra y sostenerse esa palabra esa palabra que es importante para cada uno que uno esa palabra que cuando le dijo a Pedro que vaya y suelte esa red en el mar y de ahí vinieron las peces uno debe pedir eso al Señor de querer obtener una palabra del Señor y llevar a cabo esa palabra 4.18 4.18 5.5 5.5 5.5 5.5 잠시 후에 그 말씀이 나를 딱 붙여버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잠시 술이 술을 마셔버립니다. 술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술을 취하고 술에 끌려다닌다니까요. 마저도 안 아파요. 왜 그럴까요? 술 취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히잖아요. 고난이 즐거워요. 그 삶이 괴롭지만 기뻐요. 말씀이 붙잡혀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자가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다라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성 중에 많은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 귀요김에 주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줘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는 말씀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는 말씀이예요. 지금 말씀 시간이요 한 시간 반 집행 한 두 시간 정도 하면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늘 날은 우리 교회는 좀 말씀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길어요. 계속 빨리 끝나래요. 그런데 이제 많은 원이 빨리 끝나고 가봐야 자지더라. 자는 것밖에 필요 없어요. 먹고 자는 것밖에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 말씀을 아주 귀요김에 주님께 사도영장 28장 28장 23절입니다. 사도영장 28장 23절 제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관은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제의 말을 가지고 예수일로 권하더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배웠어요. señalado un día ahí en Roma el apóstol Pablo estuvo enseñando declarando y testificando acerca la palabra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선제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과 연결시켜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란 걸 이해하도록 깨닫게 가르쳐 줬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desde qué hora hasta qué hora les enseñó la palabra?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우리 참 감사해야 돼요. nosotros tenemos que agradecer 길어봐야 두 시간 이상 안 가니까 porque máximo son dos horas de largo 찰륙이 굳어있다는 것이 녹으려면 물에 오래 담겨야 찰륙이 부드러워져요. cuando digamos como un charco que uno tiene duro está duro para uno ablandar eso hay que meter al agua mucho tiempo 마음에 스미더러 됩니다. y luego se debe derretirse y absorber en el corazón la palabra tiene que estar bien adentro el aposo Pablo donde sea que iba estuvo todo el día hablando de la palabra de Dios para que la gente le penetrara la palabra imagínense que tanto tiempo predicó porque hubo alguien que se quedó dormido y se cayó vamos a buscar el libro de 20 7 versículo 7 안식고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메 말씀을 들은 때 언제까지 계속했다고요? 좀 끝내 좀 줄대 밤중까지 계속하네 피곤하고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8절입니다 우리 모인 다이 다락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오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메 había muchas lámparas en el aposento alto donde estaban reunidos y un joven llamado Utico que estaba sentado en la ventana rendido de un sueño profundo por cuanto Pablo disertaba largamente vencido del sueño cayó del tercer piso abajo y fue levantado muerto 밤중까지 계속하는데 더 오래하네 se alargó el discurso hasta la medianoche pero hasta pasó la medianoche 유독오라는 사람이 창년이 창에 앉았다가 조는데도 깊이 졸아버렸어요 깊이 el joven Utico que estaba sentado en la ventana estaba pero bien dormido profundamente 졸음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깊이 들었어요 o sea estaba en un sueño profundo que no pudo ganarle al sueño 3층에서 떨어졌어요 y de un tercer piso se cayó aquí había una persona que no le pudo ganarle al sueño y hasta se cayó del tercer piso palabras que predicó Pablo no eran palabras que daban sueño o sea su cuerpo su físico llegó hasta un límite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나를 세게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después de haber subido y partido el pan y comido habló largamente hasta el alba y así salió o sea si ocurre a alguien este acontecimiento que se cae este joven tenía que haber ya parado dejar de hablar Pablo pero que pasó que hizo alargó largamente alargó el discurso hasta el alba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아시아가 뒤집혔어요 y así fue como surgió ahora la iglesia el fuego del Evangelio en Efesio 그 말씀을 소화무하고 말씀을 깊이 배웠습니다 porque ellos atentamente largamente escucharon la palabra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말씀을 삼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타났습니다 la pasión que tenía Pablo de predicar el Evangelio llegó en el corazón de todos los que estaban oyendo ahí 말씀이 힘을 얻었습니다 y obtuvieron toda fuerza 말씀이 사람을 부추고 역사했다니까 y la palabra fue lo que actuó en el corazón de ellos y naturalmente se predicó el Evangelio en Efesio 왔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no es que va y viene 말씀에 담겼다가 가셔야 돼요 sino que la palabra tiene que estar bien mojada en el corazón de uno para que salga luego es Rufezio en el día cuando daban la ofrenda de pueblo de Israel en el día de reposo tenían que dar la ofrenda también del pan 뒤집지 않은 점병을 드립니다. 한쪽은 안 뒤집어가지고 안 익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앞뒤로 골고루 그 모든 것이 골고루 이길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의 하늘을 심겨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신 주님이 붙잡아줘요. 그리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제 supre sea한 믿 Walt sofa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사실을 헛되이 여기지 마라 바울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 일을 위해 수고합니다 그 봉사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누구와 함께하는 일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 봉사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낳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제 죄를 제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라이드를 해주기도 하고 음식을 사 대접하기도 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귀에서 모여서 설거지도 하기도 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물질을 드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2019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준 그 봉사의 직분을 진짜 귀히 여기고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한신하고 수고하길 원하세요 2019년에 주님 올 수도 있습니다 오면 가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호라 안 가실래요? 저는 선발때서만 먼저 가고 싶어요 저는 선발때서만 먼저 가고 싶어요 저는 선발때서만 있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안 오면 내일 오시겠지요 금요 안 왔으니까 내일 오시겠지요 안 오면 그 다음에 오시겠지요 오실날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증가하는 이 직책과 이 봉사를 하나님께 내 생명처럼 얘기할 수 있다면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당 있습니다 여기 있다 la iglesia 가보시면 좁아요 스페인시로, 영어로, 중국어로, 전두집회하고 또 필요한 말씀으로 생활 교재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화장실도 11시 15시까지 누구 쓰지 말라고 또 붙여놨더라고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찬물 밖에 안 나와요 감사하죠 뭐 저는 제일 춥게 자본 적이 LA 사막에서 동계수련을 띄었어요 2002년도입니다 그때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춥고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추운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말씀을 바꿨다니까요 더 감사한 것은 앞에 홀리데이 인까지 하나님이 붙여주셨네 땅 사는 게 어제루까봐 사가지고 우리 숙소를 지어주셨어요 어제 밤에 봄에서 너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1년 동안 본인이 다 관리까지 해주네 일 년에 두 번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싹게도 좋더 방에 몇 개냐 물어봤더니 110개라나 그 방에 4명씩만 들어가 봐요 몇 명 자요? 440명 와 숙소를 거쳐주시네 데려올 사람 우리가 데려와야 돼요 이 장소도 좁아요 이 장소도 좁아요 어제 우리 임원분들이 교제하면서 이 강당도 좁다 어떡할까 아yer con los hermanos encargados hablábamos diciendo 이 장소도 좁아요 방송실철 뒤로 머리 밀어버릴까 1층으로 내려갈까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목숨 아끼지 마라고 아끼지 마라고 한국에 어떤 할아버지가요 72세 어르신 할아버지를 할 수 없죠 72세 정도 되신 분인데 강가람은 70에서 80이니까 계산했대요 80이라고 내가 하니까 간다 과정을 했을 때 8년 남았다 8년을 곱하기 365를 해봤어요 그 날짜 수에 자기의 재산을 n분의 1로 계산해봤어요 하루에 200만원씩 써야 되겠더래요 그럼 80세가 되면 제로가 된대요 작정했대요 내 72세 동안 돈 버는 데만 애를 썼는데 남은 88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는 데를 내가 전염해야 되겠다 어떤 일 벌었는지 아세요 제일 바쁘신 분이에요 그 분이 하루에 200만원씩 복음을 쓰려고 애를 써보세요 찾아다녀야 돼요 부전해야 돼요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부전하니까 더 건강해지시네 많은 사람을 구름받아 그 어르신 때문에 열 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저는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 오신 날 내 account에 그 기도가 제 기도에요 그러면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죠? 내 육체 생명도 그날 제로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년에 복음을 위해서요 착정하세요 그 날에 복음을 위해서 그 날에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그 날에 복음을 위해서 그리워주고 구원 받지 못한 이 지역 영혼들을 수고하고 할 일 엄청나게 많아요 십일주도 좀 넓게 하세요 암플amente también hay que dar 10구 주일 날 감상금도 매주마다 하시고 그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걸 찾아해보세요 계속 부어줍니다 한 분의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한국에 돼지를 키웠던 아주문이야기입니다 자라도 쪽에 있는 어떤 아주문입니다 암플amente también hay que dar 10구 주일 날 감상금도 매주마다 하시고 그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걸 찾아해보세요 계속 부어줍니다 한 분의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한국에 돼지를 키웠던 아주문이야기입니다 자라도 쪽에 있는 어떤 아주문입니다 구원 받으신 분이에요 혼자 돼지 키웠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구원 받고 나니까 불쌍한 영웅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대지 키워서 벌어둔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복원전을 씁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봉사했어요 뵈피스 그만해 당신도 어려움에서 뭐 이렇게 해 하나도록 내가 그렇게 보이면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하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도시를 혁신 도시를 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의 제일 가운데 땅이 그 자매님 돼지 키우는 축사예요 이 자매님의 이 자매님의 그 자매님의 그 자매님의 제천이 많고 사비 잘 될 때는 인색했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남편은 경제 문제로 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장녀 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들어갔어요. 내가 보고 물에 살아야 되겠다. 방제 방을 얻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자기의 시동생을 데려와서 구원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남편 카드로 800만 원을 써버렸어요. 홍수여 나서 집을 잠겨버렸습니다. 집안 청소하고 시동생을 구원하려고 말씀을 인도하면서 함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800만 원 제가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주님 한 달 기업도 하고 은행에 갔대요. IMF 때 은행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국의 시동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국의 시동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참말이요. 한국의 시동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유행을 바르고 일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주를 위해 살려가면 도와주세요. 아버지 떠난 탕자가 돌아올 때 돌아오도록 도와주려고 나라의 기근을 보내고 되시는 가운데서 인자함을 얻지 못하게 해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만들어줬습니다. 2019년 올 한 해 내 평생 영원히 기억할 한 해로 내가 살겠다 작정해보세요. 그럼 인생 여러분 모든 인생보다 그 일 년 한 해가 가장 귀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정의 한 날이 악인의 장막의 첫날 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첫날은 몇 년이죠? 약 3년이라고 해봅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의 3년보다 나아요. 계산해보면 그렇지요? 그러면 악인의 장막에서 30년 하고 하나님의 장막의 열을 하고 어느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권한받은 열을이 악인의 장막의 30년보다 나아요. 곱하게 3년만 해봅시다. 곱하게 3년만 해봅시다. 곱하게 3년만 해봅시다. 악인의 장막에서 90년만 해봅시다. 90년만 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는 한 달보다 못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2019년을 내 인생의 가장 한 해 기댄 날로 잡겠다 그러면 그 인생은 평생보다 그 한 해가 더 깊이 빛납니다. 스테반은 잠깐 있다가 돌마자 죽었습니다. 스테반은 한 해가 더 깊이 빛났다 그 때문에 바울의 삶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때로 그 삶의 삶을 움직였어요. 주님 앞에 2019년 마음을 작정하고요 내 생명을 귀에 여기지 않고 보고만 살겠다는 마음을 딱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하느님에 탁 들으십니다. 하느님 움직여주세요. 하느님 움직여주세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셨죠? 그러다가 가요 그냥. 뭐 걱정해요? 해피 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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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 남은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은혜에 복음 증가하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귀여기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deseamos salvar más almas y que tu obra se manifieste más. 2018년을 보려고 2019년을 만지하는 저희들에게 그 작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empezando este año nuevo ayúdanos a determinar nuestro corazón para vivir más diligentemente para tu obra.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oramos en el nombre del Señor Jesucristo. 아멘. 아멘. 아멘.